79 한국어 공부 처음 만남 79 한국어 공부 처음 만남 1. 인사 1.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미키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점심식사 어떠세요? 같이 점심식사 어떠세요?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은 푸엉이야 3. 제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같이 스무디 한 잔 어떠세요? 같이 스무디 한 잔 어떠세요? 스무디 말고 맥주 한 잔 하시죠 스무디 말고 맥주 한 잔 하시죠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